베마님 조호하면서 부탁드릴게요 네 내려오면 조심하세요 이거 아파요 옆인사람 왔어요 검은색 오른쪽 초록색 왼쪽 갈게요 하나 가운데 조심 코크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잡힌사람 없어요 잡기 조심하세요 타운받 타운받 나이스 찌무 암수 없이 무력할게요 타운받 끝나고 1,2파 아 이거 빛만능 쓰니까 성북 쓰지 말자 일단 무력할 때 쓰니까 타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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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4 4 끝났고 1,2번 성북 돌리죠 네 누린 오노 딱 붙어서 1,2번 성부 돌릴게요 자린 갑니다 초록색 6시 초록색 리퍼 잡힐게요 네 검은색 아 쌀색 눈 봐주시고 나이스 조원수 제가 던질게요 아 샤렁이 던져주시겠어요? 저 실리안 쓸게요 엽 엽 네 바닥 조심 바닥 아파요 아 1타 피했나? 괜찮 괜찮 2타 맞아서 끝나고 3,4번 성부 3,4번 성부해주세요 나이스 암수 들어갔어요 나이스 찐무 찐무 두 줄 괜찮아요 내려줄게 나이스 화이팅 검은색 위로 초록색 밑으로 가시죠 네 대마님 1박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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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능겨라 소두룩 어서 탑에 정상으로 향이려다네 지금 검은색 먼저 보내고 초록색 가시죠 검은색 분들 가시고 오 패턴 보고 히루님 패턴 끝나면 암수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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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4번 4번 5번 다운데로 뒤로 점프 한번 해요 조심하세요 똥 많이 생겨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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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정보 한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던 써요 감사합니다 안좋았으면 됐어 쌀쟁김 암수하 암수 없이 가져 내부 몰라요 내부 크리스도 내부 크리스도 내부 크리스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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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벗었어요 1파티가 위랑 오른쪽 커버할게요 네 1파티가 오른쪽 초록색 초록색 위에 가시죠 네 ... 아 나이스 쌀쟁님 조심하시고 뭐할거야 뭐할거야 네 쌀쟁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똥 조심하세요 똥 많아요 1번 카운터 지금 나이스 자 샬림 따라가서 암수 안 잡혔어요 뒤조심 똥 많아요 한 번 더 똥 많은 거 찐무 찐무 찔렸다 죄송 많이 아플 수 있는데 포션 많아서 갔어요 무력 후 배만임 암수 지금 포크님 암수 이어주세요 한 번 카운터 찼어요 나이스 바나가 없어서 쿠쿠르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안 잡혔어요 잡기만 조심하시죠 안 잡혔어요 똥 많습니다 한 번 더 카운터 준비 5번 3번 4번 2기 카운터 암수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곱삼 쪽에서 처음 꺼 실드 버릴게요 게이지 3개 채우면은 마비 조심 상어 조심 상어 조심 가시죠 까시죠 깠어요 상어 조심하시고 가시죠 아.. 왔습니다 가시죠 피관리 안돼 한 번 더 가야되요? 와 나 10스택 됐다 빅만능 더욱 활용 네 빅만능 쓰긴 했는데 안 까지겠다 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3칸 아.. 좀 아쉽다 이번에 까비.. 집중해보죠 조우함수 샤렁 맞았어요 바닥조심 안생겼네 카운터 맞아서 맞아서 안 넣어도 돼요 아 오케이 희루님 암수 이어주세요 오 오 안 잡혔어 아 이거 빠져도 뭔던데 어디 가니?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치고 배만임 암수 네 여기 저기 1분 1분! 찔러요 한 번 더 찔러요 8, 2, 1 구쿠르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 왔어요 네 암수 빛만능 써요 애매하면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조심 끝나면 성부 그냥 다 쓸게요 마지막이니까 네 어 여기는 성부 그거 팩 안찾는데 아 오케오케 안찾는다 확인 생존만 암수 들어갔어요 고즐 3, 2 와 야 이건 누클 아니다 이건 같이 깼다 우리 야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씨 아 이게 되네 어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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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삼광의 봉쇄자 뭐야 카운터 50% 일단 이렇게 한 번 가보고 계속 수정해보죠 일단 베테마겐하고 박죠 카운터 50% 여긴 이제 뭐 성 뭐 스택 맞아 맞아 일단 가봐야돼 노스터벗으로도 못가봤고 사실 하드인앰 처음 들어가면 지금 저는 초행임 카운터 50% 카운터 50% 일단 처음에는 그냥 암수고 카운터 50% 카운터 50% 카운터 50% 카운터 50% 카운터 50% 자 들어갔어요 외부완전 카운터 50% 아 머리 돌아가 있어서 카운터 50% 카운터 50% 카운터 50% 카운터 50% 카운터 50% 카운터 50% 어디서 왜 이렇게 부르는데? 오우 데드사 뒤에 찍어요 자샬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며칠에 간지 약간 가물가물하네 뱅글뱅글 갔네요 로악기인가? 은신 왠만.. 리퍼가 먼저 잡을게요 에에에? 나머지는 곱상 컴퓨터 야 똥일수도 있으니까 은신인 사람 일단 좀 붙어있죠 네 기다려줄게요 오면 잡을게요 네에에에 나머지는 곱상 컴퓨터 결국 너를 찾아 탐식하리라 아 은신이랑 같이 못잡았는데 바보되네 그래도 이거 오면 던져지.. 오면 던질게요 위로 기다리다가 기다리나가 던집니다 왜요? 똥은 알아서 우리 예쁘게 노말 감각으로 11시 쪽에 있을게요 일단 네 로악기 올라오는 중 카운터 카운터 콩 뭉쳐서 까시죠? 여기 카운터 나이스 저 받을 수 있음 리퍼 끝났어요? 11격탕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자샬림 암수 매도사 매도 빠져있다 이거 멀리 똥 빼져 터지면 OK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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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스 나이스 침묵 암수는 베마님 이어주세요 네 왕조심 추먼조심 OK 나와라이 로악기 날라다니는 중 카운터 카운터 안이네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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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터지고 아 여기 해충 1파티 성부되나요? 깍궁 나한테 올까 봐 무서워 아 됐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이프 깍궁 조심 깍궁 깍궁 왼쪽에 있네요 깍궁 얘 머리 따라오네 코크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깍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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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 인드 아니네요 이거 안전지대 핑 한번만 찍어주세요 12시쪽 12시쪽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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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힘든 싸움이었다 방금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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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발바닥 잘 보시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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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왼쪽 왼쪽 밑으로 왼쪽 왼쪽 이게 180도 위로 로랜턴 왼쪽 에뛰 색 쿠크루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거 쫙 빼요? 아니 사람은, 아닌 사람은 딜하고 안전지대 5시 암수 들어갔어요 조심조심 로아키 조심 안전지대 핑 한번 찍어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바닥 조심 자 샬림 암수 하나 부탁드려요 안전지대 아잇, 그만 좀 해라 딜이 빠른건가? 신년이 안차네 대만이 암수한다 로아키 조심 완전히 퍼지고 들어가세요 비전이 들어가면은 나이스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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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십쪽 앉아 위로 진군이 쓰신분 한번 쓰시죠 밑으로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오른쪽 끝까지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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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끝까지 끝까지 끝났어요 코크님 암수 이거 낫나 쓸까요? 실리안 쓸까요? 추천좀 실리안 쓰죠? 오케이 나비 여기 조심 running 딱 붙어야되요 나이스 네, 곧 루왁기 하긴 똥 멀리 최대한 정판 조심하시구요 루왁기 은신 저부터 들 수 있으면 들게요, 똥 아니면 네 똥은 밑에 많아요, 똥 조심하세요 밑으로 오실 때 위쪽에서 빼시는게 좋을 듯 이 점 쓰고 주세요 아니,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못 치면 말씀해주셔야 돼요 똥 밖으로 나이스 위로 던질게요 네, 대기할게요, 제가 먹을게요 던졌어요 12시쪽으로 올라갈게요 11시 카운터 11시 카운터 11시 카운터 이쪽으로 던질게요 준비할게요 카운터 곧 던집니다 7시 카운터 쳤어요 나이스 두 번 냈어요 네, 끝났어요 호크님 암수 준비 호크님 암수 저 이거 1,2파티 다 성부 한번 준비해주세요 애매하니까 아, 이거 성부 안 써도 되겠다 여기서 퀄리 호크님 암수 한번 이하주세요 네, 조심하세요 오케이 호크에요, 호크에요 촉수 안 깨진데 핑 좀? 다 처리된 듯 암수는 제가 이따 이을게요 레이저 조심 레이저 조심 아, 레이저 조심 암수 들어갔어요 나이스 찍힌 이거 바닥 조심 이거 아파요? 피하는 거부터 랜턴 한 번 더 랜턴 한 번 더 랜턴 한 번 더 랜턴 오른쪽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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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다시 원래 자리로 왼쪽 왼쪽 밑으로 왼쪽 왼쪽 원래 자리로 휙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 다시 퀵 끝까지 끝 자샬림 암수 매도파 매도파 나이스 나이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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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다 썼어요 확인 암수 있으신 분 이모티콘 한 번만 아 여기 성부 없나 자샬림 어 다행이다 11시 2파티 좀 밖으로 빼 겐충해져 1팟 나 괜찮나? 버텼어 아 하지마 아 꼭 나와요 돌아요 이거 실리안 쓰고 넘어갈까요? 아낄까요? 아 아낄죠 오케이 아 써야될거 같아요 똥 똥똥똥 빼주기 어 죄송해요 아 그 동그라미 피한다고 미안 나이스 암수 있는 사람 던져주세요 나 누군지 몰라 암수 끝 오케이 마지막 암수 확인 촉송가 뭐지? 마지막? 아 마지막 피자 저희 곡산뿌릴 곡산뿌릴 1,2,2 다 인원 없으니까 곡산뿌릴에서 알자 했다 카운터 위주로 카운터 위주로 부싱 먼저 넣을게요 베마가 부싱 먼저 넣으니까 베마 바로에 충 걸릴 것 같은데 홀라님부터 던지죠 아 홀라님부터 던지죠 부싱 던지 오케이 오케이 네 쌀장님부터 홀라님은 어딨어 어쨌든 우리는 있어 서폿이 있는 걸로 바로 던졌어요? 부싱 들어갔고 파포 파괴 부싱만 끄시면 돼요 부족기에는 주프의 무력을 카운터 위주 네 카운터 못지만 방향 말해주세요 돌려갑니다 6시 쳤어요 6시 카운터 쳤어요 파괴 카운터 집중 11시 카운터 엘프다 엘프다 네이버 안정 12시 오케이 12시 오케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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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 던졌고요 1시 제가 칠게요 나이스 나이스 파괴 끝까지 광포 12시 12시 쳤어요 아 못 쳤어요 못 쳤어요 하하하 뭐야 야 노스로콧을 원트에 깬다고? 하하하 뭐야 나 누쿨이야 하하하 이게 뭐야 나 아 우리 이거 간 다음에 한 번으로 야 실리안 한 번으로 깼다고? 저 사실 고백할게 있는데 저 빛나는 팝폭 던졌습니다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